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데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어제 오전으로 9월 28일 오전으로 단축 시즌이었던 메이저리그의 2020 정규 시즌이 끝났어요 팀당 60경기였지만 세인트로이스 카디너스와 디트리트 타이거즈는 58경기로 끝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즌 초반에 카디너스가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선수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미뤄졌다가 못했던 경기를 끝내 안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은 메이저리그는요 KBO 리그는 꼭 144경기를 채우지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 대진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기가 미뤄졌을 경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칙적으로는 경기를 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고 만일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 경기를 치르지 못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남은 경기들이 포스트 시즌 대진표 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2016년에 시카고 컵스도요 그 정규 시즌 그 뭐냐 리그 1위로 포스트 시즌 올라갔는데 161경기를 했어요 한 경기 안 했어 그네도 그리고 이제 뭐냐 마이애미 말린스가 호세베르난데스 죽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 경기 안 했어요 추모의 의미에서 어차피 대진표 작성에 영향이 없는 경기여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상호 합의화에 안 하는 거야 어차피 대진표 작성에 영향도 안 주는 경기면요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굳이 선수도 힘 빼지 말자 근데 이제 카디너스 같은 경우는 원래 어제 최종전을 졌으면 오늘 더블헤더였어 두 경기 남은 거 더블헤더하고 포스트 시즌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자력으로 끝냈어 자력으로 끝내가지고 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트레버 바우어 신시네티 레즈죠 이번에 레즈 나갔던데 신시네티 레즈 이번에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그 뭐냐 되게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4팀이 나가요 이게 왜 4팀이 나가냐면요 일단은 지구 2위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줘요 지구 2위까지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무조건 지구 3위들 중에서 잘한 팀이 나간 게 아니고요 지구 2위씩 빼고 이제 나머지 9팀이 남잖아요 나머지 9팀에서 제일 잘한 두 팀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신시네티 레즈가 나갔고 미러키브로스는 지구 4위인데도 나가요 지구 4위인데 그 저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인 샌프란세스코 자연차가 동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구끼리 오래 안 붙었잖아요 근데 왜 나가냐면요 그 마지막 마지막 20경기 성적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 성적이 더 좋아서 나가는 그러니까 억울하면 마지막에 더 잘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나가게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치 지구 4위가 나갈 일이 없었지 왜냐면 원래 메이저리그가요 처음에는 각 리그 1등끼리만 월드시리즈 하는 포스트시즌 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부지구 서부지구가 나뉘어졌어요 1950년대에 이제 서부지구가 개척이 되면서 그때 이제 다저스가 서부로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동부지구 서부지구가 나눠지면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1994년 디비전 시대가 된 이후로 근데 이제 1994년은 선수노조 파업 때문에 포스트시즌 안 했어요 1995년부터 이제 디비전 시리즈가 도입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와일드카드 제도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이 됐어요 와일드카드가 확대가 되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이 됐고 그래서 자 매틱니가 아니요 그 시절에 양키스가 오지게 못했던 건 맞아요 그 시절까지 양키스는 오지게 못했어요 양키스에 그 암흑기가 있어요 그 미키멘틀하고 로저메리스가 그 양키스의 그 쌍포시테일 때가 있었거든 그 미키멘틀이 뭐냐 내가 알기로 스위치 히터 역대 홈런이 아마 1위일 거예요 맞나? 미키멘틀이 1인가? 왜냐하면 스위치 히터들 중에 역대 훌륭한 선수가 일단 미키멘틀이 있고 두 번째 훌륭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고 그 세 번째에 위대했던 스위치 히터가 치퍼 존스고요 치퍼 그리고 네 번째 사실 선수 시절 위대했던 스위치 히터는 카를로스 벨트란인데 이제 벨트란이 별로 본인은 기어도 못한 마지막 포스트 시즌 때 싸인움치기 관여를 해버려가지고 결국 자기의 명예를 더럽혔죠 실력만 보면 벨트란은 명예의 전당인데 아마 그 싸인움치기 관여한 것 때문에 표 잘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감독 에츠 감독으로 인정은 받았는데 연경기 감독이 됐잖아요 지휘경기 연경기 정식 감독은 맞아 왜냐하면 이거는 에츠가 벨트란이 7년 계약을 한 적 있잖아 그 시절 활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해주는 거야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양키스가 아마 로저메리스가요 단위 시즌 아마 61홈런? 어쨌든 베이브루스의 단위 시즌 60홈런을 처음으로 깬 시즌이 있어요 근데 그 시즌은 마지막으로 양키스가 내리막을 걸었어요 베이브루스의 단위 시즌 홈런 깬 이후로 그러니까 그때가 엄청 하얗게 불태운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양키스가 좀 암흑기였다가 그때 암흑기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중후반 그때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살짝 불타올랐던 때가 있어요 로저 클레멘스 있을 때 물론 그거 역시 로저 클레멘스의 흥력사시대지 블루제이스 시절 때 양무를 했다는 의욕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미첼리포트에선 나왔는데 그게 어영부영 넘어갔죠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양키스가 그 이후 클레멘스를 영입을 해요 양키스가 블루제이스에서 클레멘스를 데리고 와버려 피츠버그는 리그 꼴찌고 30팀 중에 꼴찌에요 이번에 파이어리츠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블루제이스가 1990년대 중반 그때 활활 불타올랐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후로 양키스가 로저 클레멘스를 데리고 와버린 이후로 양키스가 그때 다시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해 그때 이제 양키스가 클레멘스도 클레멘스였지만요 그때 양키스가 그 정말 황금기를 이끌었던 핵심멤버 코어포가 다 있는 시대에요 여기서 말하는 코어포는 마리아노 리베라 앤디 페릿 그리고 호르레포사다 데릭 지러 이 4명 이 4명이 이때부터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996, 1998, 1999 2004번을 우승을 하지 그때가 양키스 황금기지 어쨌든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60경기 시즌으로 끝났는데요 그래서 올 시즌에 한정해서 60경기로 정규 시즌이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포스트 시즌이 확대가 됐어요 진짜 평년 시즌이었으면요 일단은 지구 1위들은 다 가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파드리스랑 말린스만 갔겠죠 응 근데 파드리스만 말린스만 갔고 아 나머지는 아니네요 파드리스랑 말린스만 간 게 아니네 왜냐면 지금 이대로 가면요 만약에 이 60경기 기준으로 기존에 리그 5팀 뽑으려면 여기서 시나리오가 복잡해져요 지금 말린스하고 시즌에티 레즈가 승률이 5할 1푼 7리로 갔죠 그리고 카디너스가 경기수를 적게 했는데 여기 승률이 5할 1푼 7리로 나왔지만 소수전 넷째짜리까지 따지면 말린스하고 레즈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요 그러면 카디너스는 타이거즈하고 밀렸던 두 경기를 해야 돼요 그 두 경기를 해서 만약에 카디너스가 이 말린스하고 레즈보다 앞서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리고 카디너스가 그 두 경기를 더블해 해가지고 지면 그 지 지면 그러면 이제 말린스하고 레즈하고 동률이죠 그러면 그 두 팀이 타이브레이커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긴 팀이 와일드카드 2위인 거야 복잡해요 타이브레이커 하는 거야 평년 시즌 기준이면 말린스가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카디너스의 밀린 경기 끝난 다음에 타이브레이커까지 해야 돼 죽어나는 거죠 원래 규정은 그렇게 가요 어쨌든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인터리그가 절반이라서 그런 거지 인터리그가 절반이라고 그런 거지 결국은 디비전끼리 강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얘기가 좀 옆으로 좀 흐르긴 했는데 그래서 평년 시즌이었으면 그렇게 타이브레이커가 필요했던 내셔널리그 대진인데요 근데 올해는 타이브레이커가 그 애매했던 시즌이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이 리그에서 여덟팀까지 나가다 보니깐요 결국 이제 미러키 브러스랑 샌프라스 소크 자이언트가 만약에 그 동일이었는데 타이브레이커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코로나19 상황만 아니었으면 그 두 팀은 타이브레이커를 했었어요 타이브레이커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던 거야 근데 그냥 그냥 마지막 마지막 후반 마지막 그 20경기 그 성적 따져가지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간 거고 그래서 그 내셔널리그는 8번 시드가 이번엔 좀 복잡하게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카디너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시드 5번이에요 파드리스가 시드 4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할 1푼 칠리지만 경기수가 더 적었기 때문에 그 표본상 그 소수점에서 아마 소수점까지 나누면 저 표본이 그 카디너스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승률이 여기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나오거든요 한번 여기서 내가 계산기로 보여줄게요 계산기 갖고 왔어 그 계산기 계산을 하면요 일단은 31승을 60경기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5할 1푼 66666666이야 0.516666 순환소수예요 그 순환소수를 반올림해서 5할 1푼 칠리가 된 거고요 음 나 문과인데 순환소수 여기 채팅창에 가려졌구나 다시 계산할게요 31 나누기 60하면 네 순환소수 0.516666666 해서 순환소수 반올림해서 0.517이 되는 순환소수가 나오고 그러면 카디너스는 30경기 나누기 58경기 그냥 0.5172가 되죠 그 비수단소수 그래서 카디너스가 승률이 더 높은 거예요 같은 0.517이지 저거는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이라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그래서 그 카디너스가 시드 5번인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 계산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음 그래서 이제 브로우스하고 자이언츠는 네 여기 아마 그 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 그 트레버 바우어 카디너스의 60경기 안에 이해 안 된다 근데 일정문제 지적을 했잖아 근데 그 기존의 162경기 시즌이었다면 별로 뭐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필요하다면 더블헤더 경계를 치르겠다 했었어 근데 그 뭐냐 어쨌든 시즌은 끝났어요 근데 그 카디너스하고 타이거즈 경기를 했었으면요 시드 순서가 바뀔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버 바우어가 그러면 대진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왜 안 하냐 카디너스가 내일 경기를 안 하는지 설명해 줄 사람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 아니야 솔직히 질문이다 그냥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 근데 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블헤더 원칙대로 하면요 문제는 카디너스가 그동안 밀렸던 경기들을 다 몰려서 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카디너스가 밀린 경기를 하느라 그 최근 18일 동안 23경기를 했어요 서브레더가 껴있었어 이미 뭐냐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요 원래 그 아마 그 1995년 그때 파워풀 때 아마 선수노조하고 합의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사무국하고 최대 20연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음 근데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3연전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더블헤더까지 원칙대로 했으면요 선수들 죽어놔요 그러면 그 뭐냐 포스트시즌 가서 다른 팀은 그 내셔널리그는 전부 다 이틀 쉬고 가거든요 근데 카디너스만 이미 강행군을 했는데 휴식이까지 하루 줄여봐봐 일단은 체력적으로 공정하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그래서 뭐냐 이번에 원칙적으로는 대진표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확인은 해야 돼 하지만 이미 카디너스는 올해 너무 강행군을 했다 그래서 남은 두 경기까지 하면 선수들의 체력이 남아돌지 않는다 그러면 당장 포스트시에 나올 선발투수부터가 없는거에요 어 아니면 불펜데이를 이 더블헤더를 전부 다 그 두 경기를 불펜데이로 떼워야 된다는거야 그러면 그 불펜투수도 죽어나는거에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예외상황으로 음 그냥 예외상황으로 봐준거지 원래는 그러면 안되는데 그래서 봐주는거에요 이번에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그 카디너스는요 그냥 그대로 음 그대로 시드 5번이 확정이 됐어요 원래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야 그 레즈가 이번에 시드 7번 받았잖아 음 이탈리아가 이제 아니 이탈리아래 이번에 신시네티 레즈가 그 그냥 시드 7번을 받은거기 때문에 어쨌든 카디너스하고 시드를 바꿀 수도 있었다 이거에요 그 레즈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봐요 소수점 차이로 승률에서 밀림 이렇게 브로스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시드 8번 브로스 시드 8번이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예외를 적용을 했어요 예외를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이번에 중부지구 순위는 조금 약간 이대로 순위가 끝난거는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진짜 얘네들 소수점 차이로 말린스하고 레즈하고 밀렸잖아 얼마나 억울했겠어 바오어로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바오어 근데 이제 바오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본인도 좀 돌팔이기는 해 그 뭐야 자기는 몰라 바오어는 이번에 자기 포스트시즌으로 걸려있는데 개인 싸이 영상도 걸려있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등판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3일 간격 등판을 계속했네 몰라 바오어 나중에 자기 그 몸이나 안 망가졌을라나 모르겠어요 바오어 올해 그 드래프트 지명 끝났을 때 그 신시네티 레즈 1라운더 선수한테 축하 트위스로 그 얘기했던 거 알죠 축하한다 이제 앞으로 트위치에서 방송결 좀 메라 하여간 뭐 그랬었어 지금 그게 메이저리그의 현실이 약간 비꼰 거였대요 언제 개막할지 모르니까 그 시간에 방송이 나라고 미국에서는 트위치 제일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TV 방송 개설이 제일 많기는 해요 생방송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켜는거는요 사실 생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라고 보기는 힘든게 유튜브는 뭔가 진짜 규칙적으로 방송하는 유튜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고 어쨌든 좀 뭐 이번에 내셔널리그 대진편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이거 한번 캡처해가지고 그 뭐냐 약간 제가 한번 SNS에다 얘기 한번 정리를 해둘게요 약간 조금 논란이 있어 그래서 내셔널리그를 먼저 보여준거구요 원래는 뭐냐 내셔널리그하고 아메리칸리그 내셔널리그야 역사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내셔널리그를 먼저 보여주는거에요 자 아메리칸리그 한번 가볼게요 아메리칸리그는요 어 미안 템파베이 레이스가 이변없이 리그 1위를 했어요 압도적인 리그 1위야 40승 20패 딱 3분지 1위 이겼어 물론 저기 다저스 이 7할 승률은 어쩔거야 근데 진짜 다저스는 좀 만약에 저렇게 정규 시즌 저렇게 7할로 달려놓고 나서도 우승 못하면 진짜 서럽겠다 올스타 게임도 못하고 그렇군요 그렇구요 레이스가 시드 1번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스하고 오클랜드 에이스가 승률이 똑같이 6할이에요 그런데 아마 미네소타 트윈스가 시드 3번이네 에이스가 시드 2번이고 그러면 그러면 역시 최근 성적이 더 좋아서 오클랜드 에이스가 최근 20경기 성적이 아마 더 좋아서 그래서 시드 2번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다음에 이제 시드 4번이 인디언스가 됐어요 시드 4번이 인디언스고 그 다음에 시드 5번이 양키스 그 다음에 시드 6번이 에스트로스 시드 7번이 화이트삭스 시드 8번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인데요 이것도 왜 시드가 리그 순위 순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올해의 원칙은 뭐다 지구별 2위까지는 리그 순위에 관계없이 시드를 준다는 거였어요 기본 시드 6번까지가 확보예요 지구 2위까지는 그래서 휴스턴 에스트로스는요 이번에 아메리칸 리그 포스트 시즌 올라가는 8팀 중에서 사실 리그 8위에요 에스트로스는 리그 8위인데 시드가 6번이에요 억울하면 지구 2위 해라 이거야 그래서 그래서 블루제이스가 리그 7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가 8번이에요 결코 화이트삭스는요 화이트삭스는 불쌍해 화이트삭스는 그 리그 순위 공동 4위야 공동 4위인데 인디언스하고 상대 전적에서 밀렸어요 일단 같은 지구인 인디언스하고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그래서 지구 3위가 돼가지고 시드 7번이 됐어요 이것도 참 불쌍한 거지 근데 이거는 옛날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없을 때 그 리그 공동 1위가 돼도 그 와일드카드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디비전 시리즈부터 하는 그 8팀의 포스트 시즌 시대 때문에 그랬었어 리그 1위하고 와일드카드가 같은 지구다 같은 지구고 승률이 공동 1위야 그렇게 되면 상대 전적에서 앞선 팀이 디비전 우승을 하는 거고 상대 전적에서 밀리면 와일드카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 팀이 밀려서 와일드카드로 가면 그대로 끝나요 근데 상대 전적에서 밀리면 탈락일 수도 있을 경우는 그때는 타이브레이커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만 그럴 경우에만 타이브레이커를 했고 원래는 그때는 리그 1위랑 와일드카드가 디비전 시리즈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리그 1위랑 와일드카드가 그 같은 지구일 경우에 한해서는 그 뭐냐 디비전 우승팀 중에 두 번째로 승률이 높은 팀이 와일드카드랑 붙었어요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디비전 우승팀 리그 1위는 이제 디비전 우승 세 팀 중에 승률이 제일 낮은 팀하고 붙었지 그럴 때는 그게 예외예요 그런데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생기고부터는 그거는 없어졌어요 왜냐면 설사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올라와서 리그 1위를 만나더라도 그 같은 지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확률이 이제 걸렸기 때문에 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이긴 팀이 같은 지구더라도 그냥 해요 그렇고 그 어쨌든 그래서 대진표는 대진표는 이렇게 됐어요 일단 내셔널리그 내셔널리그는 부동의 1위 다저스가 시드 8번 브로우스랑 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대진표가 이 브래킷이 브래킷이 이렇게 짜인 이유는요 1번 시드가 8번 시드하고 1라운드로 붙어요 그리고 이제 4번하고 5번하고 붙잖아 근데 여기 4번 5번에서 이기면 이제 1번 8번에서 이기기 사람하고 붙어요 왜냐하면 리그 1위하고 리그 4위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지 4강으로 줄어들 경우는 그러면 이제 1 만약에 이제 4강 기준일 경우는 원래 1번하고 4번하고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짠거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짜인거에요 1번 4번이 붙고 2번 3번이 붙겠죠 그래서 게임 1 게임 2 게임 3 게임 4가 되는거다 그래서 게임 1승자하고 게임 4승자가 붙는거죠 2라운드는 그런식으로 브래킷이 짜인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리그 리그 1위하고 8번 시대하고 붙어요 근데 문제는 뉘현진 선수가 올해 템퍼베이 레이스하고 상대전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뉘현진 선수가 지난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요 4회 쉬고 나와서 7이닝을 던졌잖아요 원래 뉘현진 선수 계획은 한 그냥 적당하게 한 4회 내지 5회까지만 던지고 내려가는 거였어 체력 안배를 위해서 그런데 아마 뉘현진 선수가 아마 본인 경기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 그냥 결정짓고 싶어가지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7회까지 간거 같아 그냥 그 경기를 이길거 같으니까 기왕 이길 수 있는 경기 다른 투수 아끼고 확실하게 끝내자 해가지고 뉘현진 선수가 확실하게 던졌고 그래서 원래 뉘현진 선수가 1차전 선발에 나오려면 타이루 쉬어야 돼 근데 뉘현진 선수가 내가 보기에는 5일 쉬고 2차전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5일 쉬고 2차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을 하루 더 주는 거지 약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한국 타이언에 어쨌든 그냥 그래서 아마 뉘현진 선수가 2차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아직 찰리 몬토요 감독이 그 포스트 시즌 그 등판 순서는 안 정했어요 아 그리고 다저스는 정했어요 다저스는요 1차전 선발이 컷슈가 아니에요 워커뷰러를 1차전을 쓴대요 근데 그 이유는 충분해요 왜냐면요 다저스가 작년에 디비전 시리즈에서도요 워커뷰러를 1차전하고 5차전을 썼거든요 컷슈를 2차전을 쓰고 뉘현진 선수 3차전을 쓰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컷슈한테 1차전 선발에 중책을 맡기면 컷슈가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이유예요 근데 컷슈는 뭐라고 반박을 못해 왜냐면 컷슈가 본인이 포스트 시즌에서 그렇게 지독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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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때는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뉘현진 선수가 나왔었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챔피언십 시리즈 때는 다시 1차전하고 5차전은 컷슈한테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뉘현진 선수가 2차전하고 6차전에 나오고 1차전 5차전 그리고 3차전 7차전이면 4일 휴식이에요 그래서 2차전 6차전에 나오는게 뉘현진 선수가 5일 휴식이 되거든 응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그 일단은 이 와일드 카드 시리즈 에서도 뉘현진 선수한테 2차전 선발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게 5일 쉰다는 거야 5일 쉬고 2차전 나오라 이거야 아니면 5일 쉬고 나왔었다가 잘했으니까 어 물론 지난번 양키사하고의 경기할 때도 타일 쉬고 나오긴 했는데 조금 약간 예외라는 거지 좀 무리를 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음 어쨌든 로버츠 감독이 2018년에 NACS를 뉘현진 선수한테 2차전 6차전을 맡긴 이유는 그거 때문이었다 춘전이 5일 휴식 때문에 어 이거 때문에 나온 거였는데 문제는 유현진 선수는요 그게 좀 있어요 유현진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서의 홈 경기 성적하고 원정 경기 성적의 차이가 좀 심했어요 2018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솔직히 이제 와일드 카드 시리즈를 빼면 다 중깃 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홈 원정 성적이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디비전 시리즈부터는요 내셔널리그 팀들이 아메리칸 리그 경기장을 가서 하고요 아메리칸 리그 팀들이 내셔널리그 경기장을 가서 해요 진짜 철저하게 중립 경기장이에요 다른 리그의 경기장을 빌렸어요 그래서 내셔널리그 팀들이 이제 텍사스주에 글로브 라이프 필드하고 그 뭐냐 글로브 라이프 필드랑 이 이제 뭐지 글로브 라이프 필드랑 그 미니메이드 파크를 빌려서 쓰는 거고요 아메리칸 리그 팀들은 페코파크랑 다저스 스타디움을 빌렸어요 저기 로스앤젤레스라고 써져 있는데 저거 에인저스 스타디움 아니에요? 다저스 스타디움이에요? 근데 사실 거리두기 차원에서는 에인저스 스타디움이 좀 더 안전할 수 있긴 하겠는데 에인저스 스타디움을 가면 아메리칸 리그 팀이잖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셔널리그 경기장 가서 음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시리즈는 글로브 라이프 필드 올해 새로 개장한 경기장에 계측권을 줬는데 정작 텍사스 레인저스가 못 나오죠 리그 꼴찌를 해서 못 나오지 어쨌든 참 이 아이러니한 운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다저스도 되게 억울해요 월스타 게임도 개최 못했는데 자기네 경기장에서 포스트시드 못해 다저스도 참 불쌍해 오래 뭔가 울분을 토해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거예요 그 홈 어드밴티지는 이제 먼저 수비하고 나중에 공격하잖아요 홈팀이 원정팀은 먼저 공격하고 그래서 이번 중립 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홈 어드밴티지가 진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그 국제대회 때 처럼요 국제대회에서는요 그 뭐냐 예선 성적이 좋은 팀이 결승에 올라가면 그 먼저 공격권을 주거든요 공격권 우선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먼저 공격권을 주는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포스트 시즌 시드는 뭐 이렇게 부여가 됐다는 거지 그 하우 시딩 워크스 타이브래커 시나리오 여기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시드 하우 월드 팀 비 시디드 해가지고 여기 그 그냥 월스 리코드 된 너 그거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약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여기 포스트 시즌 스탠딩에서요 그 홈 어드밴티즈는요 승률 순으로 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시드가 6번인데 사실 요 8팀 중에서 승률은 8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미네소타 트윈스를 이긴다 에스트로스가 에스트로스 이기고 그리고 화이트삭스를 이긴다 아니 화이트삭스가 오클랜드 에이스를 이긴다 그러면요 정규 시즌 성적은 화이트삭스가 유리하잖아요 하지만 홈 어드밴티즈는 여기 6번 시드인 에스트로스한테 가요 이거는 예전에 그 와일드카드 팀이 승률이 더 높았을 경우에 그 뭐냐 어드밴티지 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규정에 의거한 거예요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는 시드 번호가 앞선 팀한테 주어져요 물론 중립경기장이기 때문에 시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냥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만 세경기 개최권을 주는 것일 뿐이지 그 이후부터는 의미가 없다 이거야 중립경기장 거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는 거고 오 여기 아메리칸 리그에서 다 예상이 나왔네요 일단은 템파베이리 레이스는요 싸이 영상 수상 이력이 있는 블레이크 스넬이 1차전에 나온다 그래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아직 안정했어요 유현진 선수가 제일 강력한 선발 투수인거는 맞는데 하지만 그 유현진 선수에게 휴식을 하루 더 주는 방법도 있다 5일 휴식하고 2차전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일단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오클랜드 에이스도 아직 1차전 선발 안정해졌어요 그리고 휴스턴 에스트로스는요 1차전 빼박 잭 그레인키에요 그레인키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저스틴 벌렌더가 시즌을 접었어요 벌렌더가 시즌을 접었고 저스틴 벌렌더가 그 다음에 여기 미네소타 트윈스는 마에다 겐타 마에다 마에다는 다저스 탈출했더니 포스트 시즌 1차전 선발이 됐어 그리고 양키스의 1차전 선발은 당연히 게리콜이구요 그 다음에 내셔널리그 아직 브로스는 안정해졌고 다저스는 워커빌러가 1차전 왜냐면 컷쇼가 컷쇼가 포스트 시즌에서 워낙에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CCTV레즈 그렇게 논란을 제기했던 트레버 바우어 1차전에 나오구요 여기 말린스랑 컵스는요 안정했어 안정했구요 얘네도 안정했어 왜냐면 카디너스는 마지막 일정이 좀 많이 빡센 근데 그리고 카디너스는 다코타 허드슨이 토미존 서디리를 받았고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또 부상이야 그래서 못나와요 응 못나와가지고 카디너스는요 그 아담 웨이 나이트가 1차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잭 클레어티 나오고 그 김광현 선수가 나올 수 어쨌든 김광현 선수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구요 음 어쨌든 볼거리는 많다 잠깐만 근데 내셔널리그 하루 늦게 시작하면 유현진 선수하고 유현진 선수가 2차전 나오고 김광현 선수가 1차전 나오면 둘이 또 같은 시간대 겹치는 거 아니야 누구를 봐야 되니 참 그러네요 음 어쨌든 각 팀의 사정에 맞는 선발 투수가 발표가 됐다는 거 그렇구요 그리고 잠깐만 저기 아 그것 좀 여기 미러키 브루어스가 샘프라세스코 자이언트를 같은 승률에서 제칠 수 있었던 이유 아 역시 같은 지구팀 상대 전적이었네 역시 같은 지구팀 상대 전적이 우선순위였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토론토 블루즈에 쓰는 일단은 연막작전 일단은 1차전 선발은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가서 공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최지만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출전은 하고요 근데 최지만 선수는 시리즈 3경기 다 선발로 나온다는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최지만 선수는 여태까지 유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온 날 추천한 적이 없어요 플랫툰 그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의 특징은요 시리즈마다 휴식일이 없어요 응 시리즈마다 휴식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시리즈가 예를 들어서 7연전이 그대로 가는거에요 응 라운드가 끝나야 하실 수 있는거에요 왜냐면 중립격리장에서 이동일이 없어요 이동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휴식 없이 하는거에요 응 어쨌든 그래서 그 그 이번에는 휴식일이 없기 때문에 저 일단은 와일드 카드 시리즈일 때는 그 어차피 선발 3명이면 되겠지만 근데 이제 디비전 시리즈부터는요 디비전시를 다섯 경기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워커빌러가 손가락 물집이 두 번이 터져가지고 그 일찍 마운드에서 내려갈 수 있을 경우 아예 2차전 전에 1차전때 오히려 불펜데이를 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리스크인가 뭐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시수 선수 추시수 선수가 마지막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 그 선트 내안 타 만들어놓고 대주자 교체됐잖아요 오른손 그 인대 부상이 얼마나 심했었냐면요 바지 지퍼를 혼자 못 올릴 정도였대요 화장실을 누군가 같이 가져야 됐대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한 타석이라도 뛰고 싶다 뭐냐 그래서 스윙은 안하고 볼넷이나 번트로라도 나가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한 타석이라도 나가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서 오랫동안 리드오프로 활약했기 때문에 그 1번 타자가 당연하다 음 그래서 스윙은 못하니까 볼넷이나 번트로 출루를 하겠다 한 타석만 서고 빠지겠다 음 그래서 아침부터 야구장 출근했고 치료받고 번트 연습을 하루 조행을 했대요 음 그리고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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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 온 거는 몰카였 어 그리고 아내가 입고 왔던 원피스가 레인저스 입단식 때 입었던 그 원피스래요 그래서 이뻤네 음 자 하언밋이 되게 센스있다 음 그래서 3루 쪽으로 번트 대자 그래서 번트 대고 양진혁 해설위원처럼 전력 집주했다 근데 베이스를 밟을 때 발을 잘못 내딛어가지고 발목이 삐끗했대요 음 음 방망이를 들 수 없고 스윙도 할 수 없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번트 대고 전력 질서 세이프하고 어 어쨌든 그 그리고 번트 대고 1루까지 달리는 시간이 4.4초 제일 빠른 스피드였대요 음 올 시즌 제일 빠른 길 음 웨스 벤자민이 그 추진수 선수한테 돈을 지원을 받았대요 마이너리 캠프 중단됐을 때 통장에 잔고가 50달러밖에 없었는데 추진수 선수가 보내준 돈들이 다 통장에 들어있으니까 올 시즌 메이저릭에서 시즌 마치된 건 추 당신 덕분이다 그 고마움을 꼭 얘기하고 싶었다 음 와 상패까지 줬대요 추진수 선수하고 에이디란 벨트를 팀에서 상패까지 만들어서 전달을 했고 음 뼈가 부러지지 않나 난 경기에 나가라 젊은 선수들이 야구에 소중함을 잃지 않기를 바라 똑같이 개인 훈련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이 정해진다면 다시 뼈가 부러지지 그러네요 음 어쨌든 추진수 선수 텍사스 레인저스 7시즌 동안 진짜 수고 많았어요 아마 현실적으로 레인저스하고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고별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보통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 선수한테는 그 고별 경기를 해주거든 음 여기 내가 자막으로 써놓긴 했지만 올 시즌 타일은 ER 3푼 6니구요 계약 7년 동안 타일 ER 6푼에다가 419 볼넷 114홈런을 해가지고 464득점 355타점을 기록 음 볼넷으로 득점을 그 거의 90득점 이상을 한 시즌이 한 몇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어쨌든 추진수 선수는 그 그 어쨌든 추진수 선수는 그치 추진수 선수는 애초에 안타를 무조건 많이 쳐서 출루하는 스타일이 아닌 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ER 6푼 대 타율에 한 그러니까 통선 타율은 그것보다 조금 높을 거에요 그리고 3할 3할 7푼 대 그 그 출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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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추진수 선수가 득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추진수 선수의 가치는 출루율하고 득점에 있어요 득점 능력은 좋다는 거에요 득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그래서 추진수 선수가 가치가 좋은 거에요 그래서 추진수 선수가 가치가 좋은 거에요 뭐 그렇다고 해요 핸드폰 좀 핸드폰 좀 다시 가 굉장히 생각보다 그래서 추진수 선수 추진수 선수 같은 경우 다른 한국인 선수들 라고 추진수 선수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이민을 간 거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온미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미국으로 이민 간 거에요 신혼부터 이민을 가서 거기서 애 셋 낳아서 지금 무빙군 봐요 무빙군 벌써 고등학교 그 스포츠 선수로 뛰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진수 선수의 가족들은 이민 가족인거에요 그러니까 그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활동을 해왔다는 거에요 대단한거지 박찬호씨 같은 경우는 거의 메이저리그 생활 거의 끝물 그럴 때 자녀가 태어난거고 응 그럴 때 자녀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다른 한국인 선수들은 KBO 리그랑 걸쳐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수 선수의 아들인 추 무빙군이 미국 국적을 탔단 말이에요 아들들은 미국 국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거야 추진수 선수의 가족들이 이제 미국 미국 사회에 정착을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 달만 걸쳐서 사는 그런 그 외국인이 아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내국인이 되는 그렇게 이제 추진수 선수의 가족들은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간 그만큼 이제 또 추진수 선수 가족들이 또 이제 어느 팀에 가서 또 어느 팀에 가서 또 활동하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추무빙군은 또 전학가야 돼 아니면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추무빙군은 일단은 그 여름까지는 그 학교에서 다니고 그 여름까지는 그 학교에 그 팀 학교에서 다니고 가족들이 이제 정착해 있는 그 또 다른 도시에 그 학교로 옮겨서 다닐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다는 거 일단은 추진수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게 추진수 선수가 이제 시즌이 끝났거든 추진수 선수만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는 거니까 응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murci